이번 시간은 취업 비타민 시간입니다. 취업에 꼭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같은 얘기들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분 참 튼튼해 보이긴 하는데 어떤 비타민을 또 저에게 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SH 커리어 컨설팅 김수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세한 얘기 듣기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잘 고른 직업 평생 행복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잘 골라야죠 직업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직업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볼 건가요? 네 그렇죠. 오늘은 취업 비타민에서 잘 고른 직업 평생 행복하다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직업이라는 게 사실은 직업 간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직업 간을 갖고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평생 행복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소속감이라든지 직업 자체가 평생이 되는 것보다 요즘에는 업무라든지 직무가 평생이 되는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직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내가 만족감 있는 행복감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이런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뭐 취업해라 대기업 가라 주변에서 뭐 어느 정도 회사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얘기해 주실 거죠? 네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직업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적성과 능력에 맞게 일정 기간 동안에 근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더 확장을 하면 생계 유지뿐이 아니라 경제적 급부,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직업의 의미로 보거든요. 그런데 직업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면 생계 유지도 돼야 되고 적성과 능력에도 맞아야 되고 경제적 급부도 있어야 되고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직업을 골라야 하는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좀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보면 원시 시대에 예를 들어 체렵이나 수렵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걸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착을 하게 돼요. 농사를 짓면서 정착을 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 농기계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농기계를 하나만 쓰다가 여러 가지를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한단 말이죠. 이런 발달과 함께 직업이라는 것도 발달을 하는데 직업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처음에는 원시 시대에 물고기를 생으로 먹었겠죠. 아니면 사냥을 해서 생으로 먹다가 어느 순간에 생으로 막 먹다 보니까 지겨워지는 거죠. 그러면 생으로 먹던 걸 이제 좀 익혀 먹으려면 뭐가 또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고기를 불에다 익혀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익혀 먹다 보니까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국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 구워 먹고 날로 먹고 이렇게 지겨우니까. 그래서 매운 땅 탄생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부어서 이제 끓이기 시작하죠. 끓이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담을 그릇이. 그릇. 그릇이라는 게 사실은 넓적하게 이렇게 돼 있다가 조금 더 맞게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것들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인데 직업이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해볼게요. 청소, 빨래, 요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시 시대에 저희 이렇게 세 명이 살고 있어요. 청소, 빨래, 요리 중에 하나씩을 선택하신다면 자신 있는 거. 청소, 빨래, 요리. 선혜 씨는? 저는 청소. 청소, 청소. 요리 자신 없다는 얘기는. 네, 요리 자신 없어요. 청소할게요. 저는 저는 힘으로 하는 거, 빨래. 빨래. 비틀고 짜고 널고. 그럼 제가 요리가 되겠네요. 항상 아침마다 먹을 거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우리 김지연 대표께서. 요리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마다 물고기도 잡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번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청소, 빨래, 요리를 각각의 사람이 가서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업무에 분담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계속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역할이 어떤 가치라는 게 있는데 요리가 더 힘들 수도 있고 청소가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의 개념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쓰게 되는. 이게 바로 이야기로 풀어서 그렇지만 직업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역사 이야기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선택하는 직업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업이 생겨나게 돼요. 각각의 요리사도 다양한 중식, 일식 이렇게 요리사가 생겨나게 되는데 요리사가 생겨나는 것들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직업이 생겨나게 되고 반대로 직업이 또 없어지는 것도 발생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분명히 있었던 직업들이 요즘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직업들이 또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진 직업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주판으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주판? 주판? 속기사? 속기사. 주판하고 자판이라고 그러나요? 타자 치시는 거. 그리고 예전 드라마, 아주 옛날 드라마 보면 버스에서 막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언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스 안내약. 어라이! 어라이! 그런 직업들 사라졌죠. 안 보이죠, 요즘은. 그런 직업들이 사실은 사라지기도 한단 말이죠.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게 다변화예요, 직업에. 이런 다변화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버스 안내약이나 속기사를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미래에 발전 가능한 직업들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발전 가능한 것들을 보는 거, 이게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업이 정말 듣다 보니까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정말 그래요. 그럼 그런 거에 따라서 직업 선택의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직업이라는 게요, 딱 직업군으로 이렇게 이름 지어지기도 하지만 제가 스마트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이건 직업은 아니지만 생겨나게 됨으로써 많은 직업들이 파생하게 되거든요. 어플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든지 스마트폰의 디자인, 혹은 스마트폰 커버의 디자인, 악세사리의 디자인, 이런 사람들의 직업이 자꾸자꾸 생겨나게 되는 건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측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군가 아주 먼 미래에 그걸 또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직업의 생성이 그렇게 더뎌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미래에 무엇이 생겨날까를 생각을 하고 직업을 선택한다면 더 발전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구직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생겨날 것들을 일단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직업이 생겨날지를 예측해보자 그랬더니 한 구직자가 자기는 옷을 입을 때 내가 체온이나 여러 가지 기온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스스로 이제 옷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겨났으면 좋겠대요. 옷을 입었는데 내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그거에 맞춰서 온도가 나거나 이런 옷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그러면 아예 입는 컴퓨터를 옷에다가 장착을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직업이 생기겠니 했더니 옷에 인체공학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가 그다음에 디자인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설계하는 사람 이런 직업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에 생겨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측들을 통해서 직업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어플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측을 통해서 미래 직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직업 선택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온도, 아무튼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빨리 가서. 벌써 단속으로 해볼 수 있는 돈. 빨리 우리 연구해서 돈 보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른들이 예전부터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지만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는 가르쳐주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거든요. 이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바른 직업가를 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김세현 대표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직업이라는 게 아까 생계에 유지가 돼야 되고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적성도 맞아야 되고 능력에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조직폭력배라든지 자해공과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직업일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생계에 유지도 되고 어쩌면 적성에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업인가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착한 직업 이런 건 없지만 직업 윤리관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 맞더라도 사실은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맞아야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적성이 다 맞는다고 해서 그게 경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수라는 직업이 너무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올바른 윤리에 맞는 직업관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직업들은 조금 더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네. 어릴 때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참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좀 많은 아이면 좀 그나마 괜찮겠지만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직업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거든요. 평생을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뭐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긴 하세요. 그래서 컨설턴트라든지 직업 상담 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 센터들 혹은 잡센터라든지 직업 상담 센터들이 있고요. 직업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이 어떤 건지 혹은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 이런 것들을 탐색해서 같이 직업관을 알려주시는 그런 교육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센터 이렇게 이용하는 거 말고요. 직업 정보를 스스로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직업 정보를 스스로 찾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직업 정보는 사실 취업 정보나 그런 것들과는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직업 자체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고요. 검색 엔진 같은 곳에서 직업이라는 것 자체를 검색을 하고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역량들이 있어요. 직업을 검색하는 이유는 직업에 대한 역량을 찾기 위한 건데 그런 역량을 찾을 수가 있고 자비룸 이런 사이트에서 직업과 좀 비유사한 직무라든지 이런 역량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런 역량을 검토함으로써 조금 더 직업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되는 거죠. 직업 정보를 찾는 게 직업 역량을 찾는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잠깐 해주셨어요. 직업 역량이 뭐예요? 직업 역량이라는 것은 직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업 자체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소통,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 여러 가지 공감 능력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업 역량을 탐색하는 이유 자체는 그 컨설턴트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역량이 나하고 맞는지, 내가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런 역량을 갖고 있을 때 취업이나 사회 진출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좀 고민하고 찾아보는 방법,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처음에 주제가 직업 선택을 잘해야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직업, 올바른 직업관, 내가 어떤 직업관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평생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관 자체를 이해하시고 직업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역량을 어떤 역량이 있고 내가 그걸 갖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지원하시게 되면 보다 더 올바른 사회 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 비타민 오늘은요. 행복해질 수 있는 직업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SH 커리어 컨설팅의 김수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